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는 관상이 좋아지도록 혹은 성형수술로 관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성형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 관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관상에서 더 나아가서 성형하면 팔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신세한탄을 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데요 사주팔자에서 유래된 팔자라는 말은 동양의 역학에서 태어난 연도 월 일 시 이 4개의 기둥을 4주 4개의 기둥 이 4주를 음과 양으로 나누어 8개의 팔자라고 해서 4주팔자가 된 것인데 본인이 태어난 연월일시는 바뀌는 것이 아님으로 이론적으로는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4주팔자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자의 질문을 소개해드리면 선생님 성형수술하면 팔자도 바뀌나요? 아무래도 얼굴이 바뀌었으니 관상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정말 운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팔자가 바뀌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광대뼈랑 턱을 깎고 싶은데요 관상책을 보니까 이마는 초년운 광대뼈는 중년운 턱은 말년운이라고 하는데 광대뼈랑 턱 깎으면 좋은 운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턱 깎으면 재물을 깎아 내리는 건가요? 주주 혹시 성형수술에서 팔자가 좋아지게도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주불여관상 관상불여심상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주불여관상 즉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못하다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가 아무리 길하더라도 그 얼굴의 생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며 관상불여심상은 얼굴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심상 좋은 것에 미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주만으로 또는 얼굴 생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므로 심상을 잘 봐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에 사주팔자를 안다고 한들 설사 관상하게 정통하다고 한들 이 사람들의 심상을 즉 마음 댐댐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관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인데요 그렇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 두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다수가 어느 한쪽으로 유의미하게 쏠리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는 그대로이라고 하여도 왼쪽 얼굴 관상에서의 운명과 오른쪽 얼굴 관상에서의 운명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제가 관상성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얼굴 표정이 바로 왼쪽과 같이 본인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호감인 표정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바로 인중이 길면서 입술이 얇고 썩썩어 나오는 얼굴형입니다 만약 마음을 곱게 쓰면 얼굴도 선해진다 라고 한다면 왼쪽과 같은 분은 악한 마음을 가져서 이러한 표정이 나오는 것일까요 관상학이라는 학문이 그 인상학 하고는 그 괴를 달리하는 학문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사람의 얼굴을 보고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선하고 귀티나게 보이면 좋은데요 자주 받는 질문이 관상 좋으면 성공하냐 라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 얘 머리 좋아 하는 말하고 야 얘 공부 잘해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것이겠고 머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공이산의 집념으로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듯이 관상이 좋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명이 꼭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힘이 세면 싸움을 잘 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얼굴이 예쁘면 주위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형은 사주팔자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겠지만 그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운명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형하면 사주팔자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형을 하면 그 부부금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